오늘 설렘 제로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설렘 제로 휴가? 오늘 안 설렘 오 마이 갓! 오케이, 일찍이 나요 설렘 제로? 와우! 오늘! 휴가? 휴가? 그러면 우리 이제 냉터뷰에 대식적인 룰이 있는데요 반말 모드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반말 모드를 해볼까? 그럼!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었잖아 충격적인 거? 덱스의 냉터뷰가 아니고 사나의 냉터뷰를 즐겨봤다라 왜 덱스의 냉터뷰는 안 본 거야? 처음에는 자연이 덱스의 냉터뷰였지 근데 내가 냉터뷰에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많이 봤는데 그때 사나 선배님이 하시는 시즌이라서 내가 사나 선배님이랑 하겠다 엄청 설렜거든 아... 지금은 전혀 안 설레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듣는지 실망만 가득 안고 온 자리 실망은 없고 우리가 잘해봐야 돼 어쨌든 지하가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를 섹스라는 사람은 이쁜 여자이라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고 어 맞아 아니 뭔가 혼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애프 여자만 자꾸 불러서 하는 거 그리고 다 이쁘시잖아 그냥 누굴 불러도 다 이쁠 뿐이야 근데 오늘도 이제 지하처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분과 함께하게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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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렘 제로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설렘 제로 지하 전혀 안 설레 전혀 안 설레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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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설레면 안 되잖아 설레면 저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대로 좀 서운하긴 해 아... 아... 설렘대로? 저의 진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요? 진심 이야기하면 죽을 거 같으니까 아... I will find you and I will F*** you NOOOOOO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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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